자 이번주가 만기주죠 만기주 월화수목 4일 남고 월요일이고요 자 주간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시작했는 가격이 309.60 정도 떴죠 떠서 310.15를 맞고 307.50을 307.50을 중심가죠 그죠 중심가인데 저가가 65고 7.50에서 선 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시가 309.60에서 308.65로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고 310.15에서는 대응을 할만합니다 그죠 내리면 하락 7.50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면은 내려가면은 뭡니까 7.50을 넘기면 안되겠죠 그죠 넘기면은 매수장이죠 그죠 올랐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장이고 차트상만 볼 때 요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주간장 야간장은 똑같습니다 저가 국가 안에 있죠 주간장인 국가저가 안에 있고 8.50 거의 끝이 났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걸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 뭡니까 어 지금 어 2,402.16 2,402.16 이렇죠 그러면은 시작 있는 가격이 지금 이제 308.65에요 그죠 근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지겠고 어 오늘 매매는 어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308.310.15를 중심으로 매매를 합니다 310.15 중심 하락시 하락시 307.50 일단은 보고요 307.50 확인 상승시 312.50을 일단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보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어 상승시 마찬가지로 어 12.50에서 지지저항시 상승시 17.50 여기서는 매도를 지불만 하죠 그죠 여기서 매도를 지불만 하고 여기서는 내리면 매도 올라가면 매수 여기서 마찬가지 내리면 매도 올라가면 매수 여기 있는 하락시는 어 306.55가 깨져야지 어 뭡니까 305를 볼 수 있겠죠 야간의 저가가 305.90이 아니죠 6.65 인데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자 야밤에 많이 일어났죠 그죠 어 대충 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보면은 트럼프 발이 가장 쎕니다 트럼프 발이 트럼프 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열어봐 보면은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이 가장 큰 어 이슈고 이것 때문에 다우하고 어 나스닥이 차이가 있죠 다우는 70% 마이너스고 나스닥은 어 뭡니까 플러스 1% 이상 상승했죠 어 철광 또 뭡니까 철광 알루미늄 쪽에 어 호주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바라보는 시각은 아 악재다 상당히 악재다 어 이런 쪽에 어 요리는 많죠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트럼프 발로 인한 어 시동을 끌었는데 이게 과연 미국이 호주가 될까요 어 이거를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 발인데 이제 또 뭡니까 우리가 장이 끝나고 난 뒤에 자동차 있었죠 그죠 어 자동차가 어 다시 트럼프는 한번 더 공략을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너무 이렇게 반발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면은 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한번 더 하겠다 뭐 이런 표현가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장은 일단 일시적인 악재로 떨어질 확률이 좀 있겠죠 유럽에 어 유럽 차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장이 갈수록 어 전강 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55분 자 장 시작하고 10.15에서 대응을 하시고요 상승시 12.50 하락시 7.50 앞전에 어 어 장이 빠졌죠 그죠 하락으로 해서 306.65 를 찍고 종가 8.65 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추세 매도에 눌린 매도가 되는지 아닌지를 봐 줘야 됩니다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 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이고요 자 310.15 에서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격을 만들 수 있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402 308.65 어 어 종합지수 하고 어 선물을 같이 보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같이 보시고요 변동성은 푸시 20 입니다 20 어 콜이 16 17 되겠죠 그죠 그만큼 푸시 어 프리미엄이 비쌉니다 안그래도 비싸게 태어났는데 또 더 비싸죠 그럼 올라가면은 어 뭡니까 우리나라 안정이 되면 올라가면은 매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또 그거를 이용한 어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신 중립으로 놓고 어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겠습니다 현재 스프레드는 62,000원 3만원 아 이렇게 짜놨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62,000원 12만 2천원 입니다 이렇게 짜놓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좋죠 8시 57분 3분 전 2분 전 310.1호 기준 매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시 12.50 이고요 12.50 에서는 매도 한번 받아볼만 합니다 일단은 어 문제는 삼성전자죠 그죠 매수보다는 어 포지션 중립을 놓고 어 아래 위아래를 다 놓고 봅니다 오늘은 이래 보시면은 상승에는 흔적이 좀 있고요 하락을 온 이번에 들어갔는데 어 반등을 주고 어 전강 후 약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307.65 는 의미가 없습니다 밀리가 시작하겠네요 어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초 전 7점 얼마 시작했네요 7.50 시작했네요 7.50 에서는 아 6.55 5.90 있죠 장이 안좋다 이렇게 일단 표현을 들고요 시작 있는 가격이 좀 애매하죠 그죠 7.50 에서는 밑으로는 6.65 찍고 올려 있는 흔적을 아시죠 그죠 10. Noah2 10.25 에서는 내렸죠 10.01 10.15 에서는 내렸죠 10.15 에서는 내렸죠 10.15 오직 요 10.15 60월 10.15 10.15 삼성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올라가고 있고요 6.65 에서 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7.50 을 넘었죠 그죠 그럼 현재는 어 생각할 때 매매는 하지 않는데 7.50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네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죠 s&p 조금 올라가고 있고 10.15 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일단 그까진 열어 줘야 됩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까진 열어 줘야 됩니다 7.50 기준 올라가고 있고 시카가 오늘 엄청나게 낮게 시작했죠 그죠 낮게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올리고 있죠 어 다른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있고 현재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겠죠 지금 4박 5일째 어 4박 5일째 뭡니까 내렸다가 반등 주는 거죠 반등은 어 10.15 어 보고 있고요 좀 더 올라오죠 그죠 올라오면 10.15에서 매도 공략을 할 건데 8.60 밖에 안 왔어요 다시 밀리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고요 일단 지표가 낮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10.15 어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어 매수장에는 뭡니까 매도를 하면 안 되는데 어 마찬가지로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죠 그죠 10.15에서 어 장을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을 10.15 잡았죠 10.15에서 내리면은 제가 매도를 더 갔겠죠 근데 7.50에 떴어요 올라가요 그러면 일단은 매매를 안 하겠죠 제가 매수라도 안 할 겁니다 저는 매매를 일단은 7.50에는 매수다는 사실만 인정할 뿐 수급도 없습니다 현재 어 천억이 넘어가는 게 없고요 약합니다 상당히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좀 올렸고요 S&P 기준 다운 나스닥에 빠졌다가 올랐죠 그죠 상승으로 크게 올랐어요 나스닥은 크게 올랐고 어 다운은 어느 정도 300 밀렸다가 마이너스 70으로 종가 마감 했고요 크게 매매를 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을 보고 있고요 9시 6분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오늘은 딱히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락을 왔고요 여기서는 상승을 왔어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는 하락을 왔고 다시 상승을 왔고 다시 하락을 왔고 내려가고 있고요 추세 하락을 보고 있는 거고요 많이 그래서 10.15에서 매도 잡으면 좋았는데 조금 올라와서 시작했어요 지금도 매도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눌린 매도를 보고 있죠 근데 이쪽 7.50 쪽에는 미스 쪽 포지션인데 제가 매도를 보는 거는 너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고가에서 잡았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항상 하는 자리에요 안 할 수 있는 자리는 요 위에죠 여기서는 매매하기 좋죠 그죠 매도로 매매하기 좋은데 여기는 매수로 많이 가는 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거고요 잘 가다 보면 턱턱 걸려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요 매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눌린 매도를 10.15을 기준으로 제가 오늘 시카 때이저스 매도를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포진중립 해놓고 스프레더나 보고 뭐 이것저것 의아할지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또 저가 저가 7.50이죠 7.50 기준 깨지면 또 매도죠 6.65 5인데 조금 힘들 거예요 매매하기 제일 좋은 자리는 10.15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최저가 5공 깨졌고 3호 깨지니까 쭉 밀리죠 그죠 그런 거 항상 아시고 조심하시고요 또 고가를 돌파할 때 쭉 올리듯이 깨질 때 쭉 밀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풋 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죠 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풋이 지금 자리에 있어요 현재 7.5 7.5에서 왔다갔다 하는 적은 과거에서 봤죠 그죠 어제 봤죠 7.5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방향을 잡아 갖고 움직이는데 어 최저가가 뭡니까 전율 최저가가 6.65에요 7.50에서 어 현재 저는 붕괴됐다 깨졌다 하는 흔적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매수다 매도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 자리가 고가가 저가가 안되라는 얘기죠 중심도 의미가 없죠 그죠 깨졌다 나왔다 했으니까 상승을 많이 안 봅니다 하락을 공약을 많이 봅니다 최대 매도자리는 10.15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오늘 첫 월요일입니다 기회 많을 겁니다 천천히 오늘 첫 월요일입니다 저희 이야기 그냥 발 chiar away harus oughtік